자 안녕하십니까 어설프 능몬입니다 수로에 수문을 좀 만들어 봤어요 먼저 검차례 만들어서 해놨는데 여기가 지금 꺾이는 부분인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콘크리트를 제대로 안 채워놔서 이게 벌어져있어요 이쪽은 많이 퇴했죠 그래서 이거를 눈 손가락처럼 해서 만들어 가지고 비닐으로 보이죠 검정 비닐으로 해서 이쪽을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수위가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모터로 모터인데 논으로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물이 여태 빠지고 있네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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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부위물이 좀 쌓여서 지져버렸대 바닥에 부위물이 좀 쌓여서 지져버렸대 바닥에 부위물이 싹 떠내려가고 깨끗한 물을 받아야겠죠 장마가 이제 시작되니까 잘 내려가죠 장마 오니까 여기에 모터 홀스도 좀 걷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올려놨으니까 여기가 올려놨으니까 방금 물 풀때 집어넣고 모터를 가동하겠습니당 잠시만요 다시 물풀에 집어넣고 물풀에 집어넣고 모터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ngh스 현금으로